오찬 중에 제주도로 옮겨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저녁에 예정된 일정이 있으니까 그걸 마무리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본인도 리프레쉬를 했으면 저도 무리하게 거의 압박하듯이 할 생각은 사실 없었어요 뭔가 AI 그거 잘 나왔다고 여기 앉으시죠 앉으시죠 자 잘하네 여러분 지금 잘하네 형님 여기로 올게요 네네 자, 자고리 먹죠 뭐 자고리 먹죠 뭐 먹는 거 잘 먹었어요 아니 우리 대표님을 갖다가 지방에 이렇게 지방을 가시려고 그러면 수행도 좀 옆에 붙이고 이렇게 해서 가야지 아 이렇게 그냥 뭐 가방 하나 들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시게 해도 되겠나 이거 여섯 명도 자고 다녔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 식당도 좀 예약을 해가지고 저걸 하고 해야지 요즘 지옥에 뿌려놓은 게 많아가지고 가면 어디나 만날 사람이 있어가지고 잘하고 다녔습니다 예 나 두사람이 아닌 사람은 저렇게 좀 땀을 다야 할 겁니다 저 동국당이 어떻다고요? 이비캐가 어떻가요? 재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도우를 던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? 저 동국당이 뭐지? 저 동국당이 어떻게 해서받으실까 transformations 저는 그렇게 해서받아 peeari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